안녕하세요 찐이에요 오늘은 짠 레인발 쿠키맥스 이거를 오늘 할 건데요 아주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잖아요 그 이후인 즉슨 내일 짜라라TV에서 쿠키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쿠키를 구워서 가려고 해요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적혀있는 재료는 딱 두 가지 뿐입니다 버퍼 80g이 필요하고요 익스트라 라지 저희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계란입니다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믹스 가루가 들어있고요 초콜렛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오븐을 180도로 맞춰지고요 시작할게요 과구를 넣고 계란도 준비합니다 계란 넣고 버터 넣고 넣고 손으로 반죽을 해줄게요 손으로 반죽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1스푼 정도?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살짝만, 살짝만 눌려주고 6개 정도 1스푼 정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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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5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14분 뒤에 만나요! 고고! 2스푼이 himself 1스푼 encir disney 1스푼 2스푼 3스푼 I am Jenn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